하와이 휴즈입니다 자! 오늘은 브로인스타즈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도 즐겨봤었지만 유저분들이 직접 만든 브로인스타즈 맵들 상당히 골 때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솔로쇼다운 모드가 열려가지고 요거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슈파이크 추격해볼거에요 자 첫번째 솔로쇼다운 맵은 뭐가 나올까요 가봅시다 뿅 빠바밤 오 뭐야 와아아아아아 시작부터 이런 개꿀이 똥똥똥 오케이 달아 너무 달아 땅 이건 내 겁니다 일단은 다른애들 싸울때 동안 저는 열심히 좀 챙겨줄게요 요거 넘어가 볼까에요 뿅 뿅 어딥니까 이제 오호허허 이리와 언제든지 탈 준비해놓고 야 이거 내가 완전 저거였네 내가 완전 초대박판이었네 뽕 뽕 오케이 유파이크 컷 땅뚱 어 어 잠깐만 짠 땅땅땅 어림도 어 제임 야아 이거 첫판부터 너무 어허허 운이 좋은거 아닙니까 자 다음판 바로 가봅시다 어 뭐야 또야 또 뭐야 어? 이건 뭐지? 왕따 모드인가? 에반데? 이거 약간 눈치 게임 같아요 뚱 뚱 뚱 widow 이건 가면 손해잖아 오케이 오오오옹 으어어어얄 안돼 문 열렸다 안돼 아 좀 점프를 활성시켰어야 되는데 아 그러고보니까 새 스킨이 또 나온 걸로 알고있거든요 로버로 가볼까? 1대1맵인가? 거인목 포켓몬 같은데? 자 이거부터 깨고 일단 앙도 때려주고 야 이 에드가 개사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건 또 뭐야 개판이구만 와 이거 진짜 쇼다운 이거는 처음보는데 상당히 웃기네요 이거 잠깐만 저 가운데 뭐야 원피스가 있는 건가? 원피스를 찾아 떠난다 대박 비 파이크야 미안하다 이런 개 싸움에서는 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개 싸움에서는 에드가 망한 게 없지요 또 무리 Panzer이에요 근데 대외맵들은 특징이 너무 빨리 끝나 이건 또 뭐야 옥. O 오오 오오 우오오오 오오 봐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걸 내가 챙겨주고 빠바바바밤 빠라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빠. 아 잠깐만 아..아닿 Ou... 일단 피해 살짝 피했다가 오케이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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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치 이런 대박 또 대박이 지금 다른 애들 열심히 먹고 싶어가지고 달려올텐데 개개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나이스 아이고 우리 기우미들 열심히 미로를 타고 쭉쭉쭉 달려오겠지만 어떡하나 내가 다 싹 쓸어버렸는걸 찾으러 가볼까요 빠라빠라빠빠 빠라빠라빠밤 빠라빠라빠밤 빠바밤 바빠밤 아 달아 달아 너무 달아 빠바밤 어 잠깐만 이거 하나 먹고 갈게요 일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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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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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와 이루와 저거 지금 초대박 저기있는거 아냐? 이..이럴? 어?뭐야? 이러면 개꿀이 또? 어딜! 넌 몰라고 어림도 없지 자! 반한 에드거 갑니다 하이! 짜증나게 하지마 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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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오 이럴땐 또 사거리가 짧은게 너무 억울한대 와 이거 말고 또 개사개 없나 왠지 제 키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초대박 자리에서 꽝꽝꽝 내리찍어가지고 한 번에 먹는다? 생각만해도 그냥 오우 초대박 한 마리아 보자 요번에 다시 여기 어디에요? 일단 이거부터 똥 똥 똥 아 맛있당 요거지 내가 노렸던건 바로 요거야 쓰레기는 제거해야되 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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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쎄구 오 아 아 오 야 잠깐 좀 아픈데? 왜 이렇게 아프냐? 아 재키가 근데 파거리가 너무 짧아서 넓은데서는 별로 안좋은거 같다 아아아아 공룡 하아 아아아아 자 프랭크는 좀 프랭크는 좀 그렇지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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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끼리 싸워라 짜식아 짜식아 자 이리와 눈치게임하지말고 짜증나게 하지말고 아아아아 하아이 하아이 아잇 하하하 이 자식봐라 이 자식봐라 재밌게 하네 어? 어어? 눈치게임이네 이거 하아이 아잇 야 이거다 이거네 이게 개사기네 저기다 원피스가 기다린다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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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나 먼저 가요 어 아하하하 이거지 깍깍 꽝 꽝 꽝 꽝 어허 어 조금 먹긴 먹었어 짜안 하아이 꽝 꽝 꽝 겁나 쎄죠 짜식 이거 어디갔나 저는 그냥 가운데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되거든 저 자식 저거 오 빨간데로 넘어갔어 자 이리로와 아 이거어떤카나 이거어떤카나 구긍이 오오 에헤헤해헤헤 에헤헤해헤헤 에헤헤해헤 깡 뭐야 태워죽이 야 재키가 개사기네 어 너무 꿀잼이여 자 다음은 쨤프그래 요 프로젝트 베타 이거 조금 신기하거든요 이것도 완전 개사운맵인데 요거 한번 즐겨봅시다 개싸움에선 또 불만한게 없거든요 헤헤 저기로 날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이 똥똥똥 자자자 저거 잡아야 돼 아 이게 졌어? 잠깐만요 아야야야야야야야 빱빱빱 파 자자자자 피채우고 ES 자 끙끙끙 아하하하 이거거든요 자 어림도 없지 자 바로 안겨줍시다 뻥뻥 자 니네가 거기 지키고 있어 내가 여기 막고 있을테니까 자 넘어와요 꽝꽝꽝꽝꽝 뭐야 쟤 어떻게 저기 날라왔어 뭐야 꽝꽝꽝꽝 위엄 꽝꽝06 꽝꽝 벌치 Block 꽝꽝뽕owe 어 지금 잠깐만 спрос 아 너무 재밌거 자 그리고 시즌 5가 열려가지고 러프스가 나왔잖아요 아 얘도 한번 얻어봐야 되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또 얻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솔로 쇼다운 맵 나중에는 이거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맵을 어? 어? 오호 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제 맵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아 과연 휴지가 맞는 맵은 어떤 맵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碧 아 전 э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